한국인터넷정보공사 한국인터넷정보공사 경제원회장 김철훈 화장품 분야 최우수상 단일화코 쇼핑몰 수상기관 디지털 웍스 마이베크 수상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장품 분야 최우수상 A.H.C. 수상기관 하버폴리아 수상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화장품 분야 최우수상 A.H.C. 수상기관 Y.D. 수상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장품 분야 최우수상 더마폴리아 공식사이트 수상기관 위플러스 수상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패션 스포츠 분야 최우수상 사바디아 브랜드 사이트 수상기관 빅시리피아 수상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식음료 분야 최우수상 뷰발스 위스틱 브랜드 사이트 수상기관 방향유업 위사는 산업원인 한국인터넷정보가협회에서 주최하고 I.O.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4회 워드코리아 대한민국백이노베이션 대상시상식에서 가장 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안하게 수상하여 위해 영예와 성과를 되어 공산을 수여합니다. 산업원인 한국인터넷정보가협회 협회장 김철균 축하드립니다. 식음료 분야 최우수상 뷰발스 위스틱 브랜드 사이트 수상기관 유탄부로 수상 내용을 전부와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 최우수상 부산아지블법 공식사이트 수상기관 비트플러스 수상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야 최우수상 부산아지블법 공식사이트 수상기관 비트플러스 수상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야 최우수상